1973년 2월 21일 하느님은 사미인데 어떻게 일치가 되었나? 하느님과 일치하지 못하면 성화하지 못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세 가지 기도문은 어디서 나오는 기도문일까요? 위기도는 미사의식 두 번째 순서인 인사 부분에서 사자가 미사에 참여한 교우분들 모두에게 하는 인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즉 사미일체 하느님이 세상에 대한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부이신 하느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베푸십니다. 사랑 자체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최익격인 성자께서는 은총과 평화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미 중 마지막 분이신 성령께서는 친교를 이루어 모두가 하나가 되는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일치를 이루시고 하느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경고케 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미 모든 하느님께서는 단일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두가 하나입니다. 사미이지만 일체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사욕과 아직 자신만을 보게 되는 자기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삶 안에서 바벨탐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즉 하느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하느님의 뜻에 반대되는 인간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을 쌓는 순간 우리는 일치를 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 죽음의 무덤을 파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좋아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형령께서 우리를 이끄실까? 라는 질문과 생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과 증오, 화요와 불화, 믿음과 불신 등등 하나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갈라지려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각을 하늘로 합치지 못하는 순간도 오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과 이웃과 일치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름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기호를 같이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포옹할 때 우리는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될 수 있고 공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는 하느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랑과 운총과 일치 안에서 유익과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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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